7절 해볼게요. 사람에게 먹힌 사자 이런 글들 정말 참신합니다. 도마부금이 영지주의다 헛소리고요. 영지주의랑은 상관도 없는 글이고 기독교의 원형이 되는 글이에요. 아까 거기서 빠졌군요 제가. 교회 얘기하다 멀리 갔어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데요 원래. 교회가 가정집에서 그냥 예배 보면 교회였어요.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만 만약에 모임을 가진다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다 해도 예수님 말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인 김에. 그러니까 성경들이 쓰여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각자대로. 내가 들은 예수님 이야기. 내가 깨달은 바. 막 써서 그걸 돌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겠어요. 예수님 얘기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다 알아서 누가 조사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지금 이미 신자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 얘기가 제일 와닿아요. 그때 선생님 사도가을 편지글이 제일 히트를 친 거예요. 사도가을이 쓴 편지를 교회마다 돌려보고 읽으면 감동이 오고 하니까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이걸 읽습니다. 종이에 써가지고. 그래서 사도가을 편지들이 제일 먼저 성립된 신약성서예요. 왜냐면 애초에 쓸 때 이미 썼잖아요. 글로 쓴 거를 필사에다가 사람들한테 읽어주면서 읽고 같이 감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마가가 제일 먼저다 이런 학설이 현재 지배적인데 마태가 먼저라고 끝까지 또 우기는 유대교 중시하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중시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복음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 남아있지 않더라도 원형은 있을 것이다 주장하면서 마태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수학설은 마가가 먼저다. 그래가지고 그런 복음들이 나오면 복음을 또 읽고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 도마복음 같은 거는 그렇게 막 이제 널 읽히고 했던 작품이 아닌 거죠. 이런 작품들고 당시 읽혔더라도 읽혔더라도 좀 내용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 오해의 소지도 많다.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 못 한 것 같다는 거 빠지는 거예요. 그때 외경, 정경이 나뉘는 거예요. 그냥 두루 교회마다 막 읽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로마에서 공인하면서 성경도 통일해야지라고 이제 로마 황제가 얘기하니까 딱 한 나라에 한 경전도 딱 하나 해야지. 잡담 안 돼 하니까 그때 강제로 나라에서 통합을 한 거예요. 민간에서는 다양하게 읽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정경을 발표한 거죠. 사대복음을 딱 발표하고 이것만 진짜다. 앞으로 나머지는 읽지 마라고 한 거예요. 도마보금은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외경이니까 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 황제가 성령 받았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 학자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성령의 안목으로 딱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안목으로 도마보금을 보고 음, 이건 성령의 글이군 아니면 음, 이건 성령의 글이 아니군. 판정을 해볼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 이런 기회도 갖지 않고 남이 이단이래요 하고 같이 이단이라고 외치면 그게 아버지 뜻인가요? 여기에서 많은 진리가 들어 있고 사대보금 못지않게 중요한 성령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면 이건 보금입니다. 그 당시 다 아니 예수님이 마태보금 돌아가신 뒤에 한참 뒤에 나온 건데 마태보금을 예수님이 인가했어요? 생전에 마태보금 나의 감수 맞히셨나요? 나의 뜻을 충실히 표현한 보금임 아니에요. 다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좀 더 낫더라. 누가 봐도 좀 더 나은 거 고른 거예요. 사실은 그건 맞는데 도마보금도 그만한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충분한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내용으로 검증하겠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이건 연대가 오래된 글이에요. 도마보금은 다른 보금보다 오래됐냐? 이거는 아직 물증이 없어요. 심증만 있지. 어록체인 걸 보니 더 오래된 원형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막 스토리로 만들기 전에 뭐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한 얘기 뭔가 기록부터 해놨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가깝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수첩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된 원형 자료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김혜옥 씨는 이게 반드시 더 오래됐다고 아주 확실히 주장하시고 그런데 물증이 확실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열어두고 보되 그런데 내용이 좋으면 내용이 맞으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아니곤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영지주의니 뭐니 이런 거랑 상관 전혀 없다. 그건 영지주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다. 그건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그만하고요. 7절 사람에게 먹힌 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먹힐 사자는 운이 좋다. 운이 좋은가요? 안 하닿죠. 무슨 말이지?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윤회설인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인도 환생한다는 건가? 사자가? 그리고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불운하다. 그 사자가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떠세요? 이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아 이거 빼자. 도마보금 이상하다. 인도 환생을 얘기하는 건가? 불교인가? 이럴 수도 있고 자 보시면 사자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인 욕심. 자 영 성령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가요. 기억하시라고 영하고 성령을 같이 적어드린 게 여러분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지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여러분 독자적으로 영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혼이 혼이 따로 있고 육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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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혼에서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나올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층을 나눌 걸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겉사람은 육을 따르는 혼입니다. 혼 중에 속사람 영을 따르는 혼입니다. 양심이에요. 속사람은 그냥 양심이에요. 겉사람은 욕심이요. 욕심이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심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지 욕심을 갖게 해놨어요. 그 욕심을 어떻게 쓰느냐로 갈리는 겁니다. 죄냐 이게 죄가 아니냐는 욕심 자체가 아니라 양심이 51% 이상 해계모니를 장악해 주냐 아니냐 그 사람 마음에서. 그럼 욕심이 있어도 죄가 안 되게 됩니다. 즉 그 욕심으로 인해 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심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이 강하고 속사람이 약하면 피해자가 나와요. 자기부터 피해를 주고 자기한테도 주고 남한테도 주고 그래서 이 겉사람 속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보시면 자 겉사람은 욕심입니다. 사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인 애고의 욕심을 말합니다. 이 욕심 사자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인 양심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에게 제압된 욕심은 어떻게 돼요? 양심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에게 제압된 양심은 어때요? 욕심 안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을 먹어버리면 자 욕심이 양심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운한 거죠. 사자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양심자리까지 사람이 차지해 욕심이 차지해버립니다. 반대로 사람한테 먹힌 사자는 운이 좋다. 그 욕심은 자기가 이제 자기 뜻대로 주도했으면 악을 저질렀을 텐데 사람한테 먹히는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 욕심도 양심을 위해서 복무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게 이게 그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아니면 좋은 의견을 내 주시든지 됐죠? 아니면 책을 쓰시든지 자 8절 지혜로운 어부가 되어라 이거는 기존 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맛이 달라요. 보시면 지혜로운 어부가 되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그물을 바다에 던져 작은 물고기를 가득 잡아 올리는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그 어부는 어때요? 그 가운데 크고 훌륭한 물고기만 딱 물고기 한 마리 발견하면 그거는 그걸 취하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바다에 버린다. 돌려보낸다. 그는 아주 쉽게 큰 물고기를 선택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잔 들어라. 그러니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잔챙이를 취하지 말고 큰 거 잡으라는 거예요. 큰 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 지혜로운 어부라면 이거를 왜 비유로 들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생생하게 안단 말이에요. 물고기 잡으면 작은 것들은 더 크라고 돌려보내주고 큰 것만 딱 취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누구랑 같냐? 어부랑 같다. 어부 중에 지혜로운 어부. 첫째 어부들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죠. 작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질보다 양이다 이런 주장할 수도 있지만 딱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핵심만 취하잖아요. 본말을 알고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딱 취할 것 그걸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버리는 사람이다. 들을 귀만한 누구라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귀가 뚫린 자는 들어라.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귀 뚫린 것 같지만 뚫린 게 아니에요.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얘기 듣고 이치를 깨달을 사람들은 좀 듣고 깨달아라. 이 소리입니다. 들을 만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소리가요. 자 그 기존 복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어부가 왕국이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의 이 표현들이요. 되게 좀 말이 많이 생략된 말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대해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부를 먼저 이해해야 돼. 어부 알지? 어부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간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내가 설명해 줄 텐데 어부 알지? 어부 어부가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면 어부가 끌어낸 다음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잖아. 세상 끝날 때도 그래 이겁니다.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딱 가려놓고 악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버려. 그때 이를 갈며 막 울부짖을 것이야. 막 저주하고 막 자기가 여기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너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때 가서 너 이 갈고 막 울부짖고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너희는 본질적인 걸 택할 수밖에 없어. 이 소리입니다. 천국이 어부라는 건가 이게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은 겨자씨 같아. 그러면 바로 겨자씨가 천국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당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천국은 그 얘기는 내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줄게 하면서 어부 알지 어부 이러면서 시작 어부 어부가 물고기 잡으면 이렇게 하잖아. 천국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저기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놓은 거 보실래요? 각주 3번 하나님의 왕국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고요. 그 사람은 즉 늘 성령의 천국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 진리 사랑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란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진리를 아니까 성령의 진리를 다른 이름으로 사랑의 진리 천국에 살면서 천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이미 천국이라는 말 안에는 천국의 법이 구현 아니 성령의 법 천국의 법이 구현된 나라가 영토 개념이 그 통치권이 확립돼야 영토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영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의 통치권이 확립된 곳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구현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성령의 현존 이라고 하면 이미 성령의 성령과 하나가 되고 천국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의 법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구현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살면서 법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의 법을 알고 그 천국의 법 성령의 법대로 실천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빛의 사랑. 이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현존 대신에 뭐가 있어요? 애고의 현존 속에서 애고의 게시가 와요. 살아 질러라. 분석을 대충 하고 이거 하면 죽이겠다는 분석을 한 뒤에 실천해봐요. 하고 나면 낭패를 보고 다시 돌아가요. 애고의 현존 다시 어떻게든 해봐라. 다시 또 해봐라. 그래서 탐진지만 점점 커지는 방식. 좌절되면 분노가 커지고 탐욕도 계속 이 과정에서 커지고 분노도 커지고 어리석음도 같이 커져요.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탐진치 동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갑자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사리판단 못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사람 탐욕이 동해버리면 어리석어집니다. 탐진치가 그렇잖아요. 어리석으니까 탐이 나고 여러분 지금 다 현명하시죠? 지금 저기 여기 강의 듣고 토요일날 이런 도담을 듣는 게 너무 지금 저기 제가 저기 밖에 BTS 왔는데요. 그러면 몇 분 남아 계실까요? 강의야? 뭐 다음에 들어도 되지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당장 더 급한 게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안정적이 있어요. 이걸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평안한 거는 내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사실은 지금 적절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진정돼 탐나는 물건이 안 보여서 지금 내 마음이 진정돼 있는 거잖아요. 자만하면 안 돼요. 보이면 견물 생심 견물 한순간 끝나는 거 견물 생심 실천 분석 실천 견물 생심 땡깡 실천 어떻게든 사람 우겨서라도 난 그거 해야 해야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 재밌죠. 우리가 이렇게 점점 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탐지 치치가 좀 진정돼 있고 이렇게 성령과 진리의 빛에 더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 있고 겉사람이 힘을 잃고 있죠. 근데 겉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자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사자가 돼버려요. 그 말이 아까 지나갔는데 또 좋은 생각이 나는데 사자한테 먹혀서 사자가 되면 뭐라고 할까요? 욕심의 화신이 되죠. 사자가 돼버린 거죠. 욕심 그 자체가 돼요. 그래서 욕심이 좀 있더라도 양심에 잡아먹히면 양심의 화신이 되고 진리의 화신이 되고 양심 그 자체가 돼요. 욕심 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자가 아니 사람이 먹었으면 그런 얘기도 아까 도마부금에서 한 얘기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빛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자가 나와도 잡아먹을 기세로 잡아먹으면 사자도 사람이 된다. 욕심에 쫄지 마시고 욕심도 성령으로 잡아먹으면 욕심도 양심이 된다.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는 분이어야죠.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끝내 이긴 자. 사자한테 몇 번 물리더라도 끝내 내가 사자가 날 먹더라도 다시 똥구녕으로라도 나와서 내가 다시 사자를 먹겠다. 이런 각오. 이해되시죠? 너무 리얼했나요? 세속의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를 갖추고서 빛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갖게 되어있잖아요. 성령의 지혜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직관을 얻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세속의 지혜가 아닌 영적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갖추고 양심의 자명찜찜 신호에 따라 양심적인 것과 비양심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래서 언제나 양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오 죽이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글은 예전에 써놓은 글인데 요즘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랑 똑같이 써놓은 거 보니까 참 제가 제 거 보고 놀래고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져있고 그때 그때 새로운 생각 인줄 알고 했는데 예전 글에 그대로 써있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죠. 자 이해되시죠? 현명하신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더 큰 물고기예요? 성령 항상 성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양심을 선택하고 작은 물고기는 뭐예요? 욕심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욕심이 우리는 애고는요 욕심이 성취되어야 진정될 수 있다고 믿어요. 현명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바로 평화가 오고 진정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성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욕심을 성취하더라도 양심의 해계모니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취하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 잔챙이 욕심들은 그냥 좀 내버릴 수도 있으면 몰라 괜찮아 자잘한 욕심들은 날려버리시고 그럼 현명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욕심은 성취하되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듯이 양심 속에서 욕심을 성취하자. 그러니까 욕심을 성취하되 그게 누군가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항상 그렇게 돌리자. 그러면 누군가가 욕심을 성취할수록 주변에서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월급을 타면 꼭 술을 사. 그 사람이 월급 많이 받기를 제가 기도해요. 옆사람이. 이 정도 되면 이게 뭐 술은 악 아닌가요? 이렇게 불편너들처럼 굴지 마시고 인생에 행복한 게 얼마나 있다고요. 건강 덜 상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히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천년만년 삽니까? 그런다고. 적절하게 애교도 즐겁게 해주셔야 돼요. 다만 양심이 주가 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진도 무섭게 나가고 있죠? 구절 씨를 뿌리는 자 이것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인데 보세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한움큼 집어들어 집어들고 나가서 뿌리매 어떤 것들은 길이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다른 것들은 돌이에 떨어져가지고 흙 속에 뿌리를 못 내려서 결실을 못 맺고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막히고 벌레들한테 먹히고요. 그런데 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데 60배 120배가 되었다. 좋은 말씀이죠? 자, 이 얘기를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들어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면 어떤 것들은 길이에 떨어져서 너무 똑같아서 읽는 맛이 없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돌이에 떨어졌고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좀 맛이 다르죠. 더 디테일하죠? 마가복음이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었고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다. 이게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네요. 예수님은 그렇죠? 돌이에 떨어진 놈들은 싹은 났는데 뿌리를 못 내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애들은 뿌리를 내렸는데 열매를 못 맺었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싹도 나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다. 치밀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도마복음이 대충 적었네요. 그렇죠? 원래 제 얘기 듣고도 대충 적는 분 있죠? 집에서 몰라요. 사자 겉사람 사람 속사람 집에 가서 뭔 소리지? 사자가 왜 겉사람이지? 대충 적는 분들은 또 자기가 당황하죠. 이때 제자 하나는 자세히 기억한 거죠. 돌멩이 돌멩이는 싹 초식까지 해서 외우겠죠? 돌싹 가열 이렇게 이 말씀 자체는 쉬운 비유죠. 이 씨가 뭐겠어요? 사실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얼마나 싹을 내느냐가 이렇게 다르다. 그 땅은요. 사람 마음이겠죠. 사람 마음에 진리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얼마나 구현되는가 결국 그 영이란 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빛이 우리한테 임해도 그 빛 속에서 진리를 보고 그 빛으로 진리를 보고 진리를 구현해내야 내가 60배 뭐 120배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자 씨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 제가 이렇게 한 게 씨는 성령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풀이하실 때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직접 이 비유를 풀어줄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 담긴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이다. 이 진리 안에 안주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이다. 지금 성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보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현전에서 성령의 그 진리를 직관했는데 지워져 버리는 성령의 진리를 성령의 진리를 내가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실천해봤냐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데 싹이나 났다 하는 거는 캐시도 받았는데 더 안해버려요. 분석도 안해버려요. 누구는 좀 자라서 열매까지 자라긴 했는데 열매를 못해줬다는 거는 그 느낌대로 분석은 해서 좀 따지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요. 좀 따져보다가 안해요. 혼자 책에다 분석해놓고 분석 훌륭한데 그리고 살 땐 어떻게 살아요? 견물 생심으로 살아요. 딱 여기까지만 열매를 못 맺었죠. 자 열매까지 맺은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요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공식대로 열매를 거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보시니까 남 보이는 데서 자선하고 막 기도 멋진 기도 하려고 말 멋있게 하고 남들 보는 데서 자선하고 남들 보는 데서 굶고 막 그 굶으면서 힘든 모습 보여주고 남한테 되게 처절한 고행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거는 정제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가는 다 대가를 받더라도 정제받을 것이다. 천국은 못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남이 모르는 곳에서 해라 그랬죠. 남이 모르는 곳에서 자선하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죠? 자기도 모르게 자선하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그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뜻대로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뭔 얘기냐 성령 안에서 욕심이 올라와도 양심이 잡아먹으면서 진리를 구현하면 그 성령의 인도로 금식을 하건 기도를 하건 자선을 하건 그건 다 열매를 맺겠죠. 왜 성령의 인도로 필요에 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을 주장하는 분이 아닌데 어떨 때는 금식하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실 땐 하시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또 풍성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금식하라고 안 했는데 하늘이 금식하라고 안 했는데 지가 괜히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까? 천국에 가려는데 너무 먹을 거 다 먹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금식 식단을 만들고 있으면 하늘이 볼 때 한심한 놈이죠. 예수님이 그건 아니라고 그건 정제받는다. 그럼 꼼수부린 건 반드시 대가를 그 열매를 또 치르게 된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성화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직관하고 선악을 식별하면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거는 이거 실천하는 거는 이거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성령만 칭의는 여기거든요. 성령 안에서 안주하는 성령 안에서 안주하면서 직관까지는 가요. 직관까지는 가지만 싹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싹은 나도 칭의죠. 싹의 단계가 칭의입니다. 싹은 나도 거기서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건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한 거죠. 그럼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고 누군가는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까지 맺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이게 성화예요. 칭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예요. 그렇게 해야 거룩해진다. 그래야 성화까지 돼야 진짜 성도입니다. 보세요. 성도에서 성인성자 쓰잖아요. 성도에서 지금 성인성자 씁니다. 성스러운 물이라고 그럼 성자들의 물이라는 소리예요. 성스러운 사람들의 물이에요. 근데 이 성자가 붙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무한 루프 속에 빠져서 이 진리의 무한 루프에서 살아야 그나마 성이 된다니까요. 성화 거룩해진다고요. 칭의는 성화 전에 칭의는 아직 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도장만 받았지 지금 씨앗만 받았지 제대로 배양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한국교회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성화 성화 주장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 내가 뭔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끝내는 걸 좋아하지 칭의도 교회 다니면서 칭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칭의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령을 받아서 칭의가 돼도 문제입니다. 성화가 안 돼서 또 문제인데 지금 그런 무슨 논의를 해볼 기반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래서 누군가가 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공격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네가 감히 좌지우지 네가 꼼수다 서로 네가 꼼수다 네가 꼼수다 싸우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게 꼼수라는 거다. 성화해야 된다. 그게 네 생각이다.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그랬으면 구원하시는 거지. 왜 네가 뭘 고력해진다고 난리냐. 서로 오해를 해가는 게 정확히 알면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가짜야. 성령을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자동으로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예정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정자라면 나와야 돼요. 성화까지 가야 진정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그래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질 않았는데 교회 다행인들은 본인만 혼자 거룩해요. 셀프 거룩이죠. 와 거룩해 와 거룩해 그것도 하나님 만나서 그런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몰아가다 보면 뭔가 신성과 접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은 살짝 봐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의 현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못한다고요. 역사하실 기회를 안 줘요. 잠깐 접속하고 혼자 감정뽕에 빠져서 막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런 문제를 아마 저기 BTS 공연 가면 더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은혜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 왜냐하면 내가 어떤 욕심을 냈잖아요. 마음이 뭉쳐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에 염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마다 생각하잖아요. 점점 그 염이 빛나요. 내 안에서 힘을 가져요. 원래 교회에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는 게 염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자기가 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큰 믿음을 만들어 놓고 위안을 받는 시기예요. 이거는요. 임시 방편이에요. 그것 또한 성령의 작용이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아주 격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힘을 키워 놓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성령이 응해요. 응하긴 하지만 내 위주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힘이 약해요. 진짜 힘들어지면 날아갑니다. 근데 진짜 백이 이 성도들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봐요. 중간에 상을 안 만들어요. 다이렉트로 만나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 하나 좋아하고 누구 하나 좋아해도 내 마음에 엄청난 염체가 많아요. 아마 주무실 때도 막 생각날 거예요. 오메이러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다 먹다가도 아니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만 생겨도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 정성으로 우리 마음에 그게 만들어지니까 이별 통보를 봐도 미쳐버리는 거죠. 자기 우주가 붕괴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 그 정도 힘을 갖는 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닐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잠깐은 위로를 봤는데 실체가 드러날 때는 왜냐? 내 위주로 만든 염체니까 벌써 남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달라요. 우리 썸 탔잖아. 전혀 누가 썸을 타요. 자기만의 법계에서는 이미 계획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잘 되고 있어요. 남이 볼 때는요. 와 죽겠어 그 사람 때문에 스토커가 생겼어. 서로 완전히 다른 법계 못 받아들여요. 자기는 자기 사회가 힘들수록 자기 염체에 빠져듭니다. 남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근데 종교가 그걸 도와주고 있으면 사회가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사회는 종교는 뭘 해줘야 돼요?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게 정신 차리게 벼락을 내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줘야죠. 예수님이 달콤한 말 해주셨나요? 와가지고 야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센 얘기 많이 얘기했대요. 그거 하나가 하나가요 바리세인들의 그 막 마음의 마음의 우주를 붕괴시키는 목표였죠. 깨버리려고 깨고 정신 차리려고 실상을 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성화에 대한 얘기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얘기인데요. 만약 그대들이 나의 말씀 나의 말씀에 머물면 말씀은 항상 진리라고 보신데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있죠? 십자가의 진리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 질서와 지혜 사랑과 정의가 서로 반대돼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은 봄기운입니다. 그거 모르실 분 없어요. 정의는요. 가을기운이에요. 서늘한. 왜? 가을이 되면 쭉정의 쭉정의는 쳐버려요. 자연이. 그게 정의입니다. 봄에는요. 봄에는 잡초도 길러줘요. 만물이 다 모두가 다 생기를 받아요. 그래서 봄은 사랑이고요. 가을은 정의입니다. 여름과 이 겨울은요. 겨울은 씨앗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만 있기 때문에 지혜 지적인 게 여기 겨울에 오고요. 질서라는 건 우주를 질서있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질서라는 게 만물을 다 조화시켜서 일정한 질서대로 굴리는 게 그게 이제 여름 여름에는 왜 만물이 겨울에 감춰놨던 이런 거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떤 걸 구현하려고 했는지 우주가 갖고 있는 질서와 결이 언제 드러나요? 여름에 드러나요. 이런 걸 우주가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서로 표현을 조화롭게 다 표현해야 되니까 조화롭게 해야 되니까 여기 질서와 조화 까지 하면 더 맞는 덕목입니다. 질서와 조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고 인간 안에서 얘기하면 사랑과 정의 지혜와 여기에 겸손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 질서에 대한 순응 하나님의 질서에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순복 순응이 저 자리에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질서라고 하는 우주를 통치하는 질서자리고요. 이 정보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질서 여기는 겨울은 안 움직이지만 여름은 모든 만물이 다 자기 속을 드러낼 때이기 때문에 표현이 중요해요. 여름의 덕목은 질서 있게 표현하기 조화롭게 표현하기 그래서 인간한테는 하늘에서도 조화가 중요하고 인간한테도 좋아하니까 겸손과 조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질서와 조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하늘과 인간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산다는 게 뭐냐 질서 있게 산다 그게 뭐냐 조화롭게 산다는 거고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남하고 나를 다 맞추면서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년이 너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게 질서죠. 조하고 그래서 알아야 조화를 이루고 사랑을 또 하고 정의를 하는 게 균형을 이뤄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됩니다. 그런데 저런 진리를 언제 아느냐 성령의 현존 안에 있다 보면 알아지겠죠. 성령의 현존 안에 살다 보면 자동으로 뭐가 알아져요? 이게 한 번에 알아지지 않아요. 성령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겠지만 나한테 게시되는 거는 그 중에 일부예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칭의를 이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이 24시간 안 꺼져도 성령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가 나한테 다 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바울이 받은 지혜가 다르고 예수님이 받은 지혜가 다르고 일반 성도들이 받은 지혜가 또 달라요. 게시되고 있는 게 달라요. 그 지혜의 수준이 결국은 이게 근본인데 이 중에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정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런데 성령의 현존 안에 있지 않다면 사랑은 정말 옳은 거야. 사랑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남과 조화를 이뤄야 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죠. 몰라요. 무의식 중엔 알고 있어요. 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사니까 하지만 애고가 막아버려요. 견물생심 야 남의 거 내 거 다 다치다가 어떻게 어떻게 살려 그래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딱 보면 게시가 정확하죠. 이건 자명 이건 찜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보세요. 이런 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한하게 우리 삶에서 구현되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어리석어도 계속 이런 식의 살다 보면 어느 날 선명히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뭘 싫어하신다 이거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알아요. 바보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날 때리더라. 이걸 하면 잘했다고 하더라. 이거 하면 기분 좋더라. 이거 하면 찜찜하더라. 이거 모를까요? 알아요. 왜 바보라고 했냐. 분석이 안 되면 바보입니다. 누구나. 분석이 안 된 채로 하고 있으면 그런 느낌만 갖고 있으면 아직 바보 상태고 분석까지 돼 버리면 여러분 누구나 다 똑똑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 현실화가 돼요. 이거였구나까지 알아버리고 안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뜻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성령 뜻도 선명해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변화된 삶의 양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성화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법을 지금 가르쳐야 될 곳이 원래 교회고 교회 가면 저기 어려서 입문부터 계속 이것만 가르쳐야 돼요. 성령 받는 법 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참 나오면 빨리 끌고 가서 성령 몰라 하라고 하고 기도 아니 기도 싸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멘토들이 막 몰라 괜찮아 하라고 감사 기쁨 몰라 괜찮아 감사 기쁨 기도 빨리 하고 있고 등에서 뭘 해줘야 돼요? 무협지처럼 딱 등에 심장 차크라 뒤에 손대고 막 기운도 주고 아니면 정수리에서 막 안수해 주고 아니면 둘 다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랑 등이나 가슴 쪽에 기운 이렇게 대주고 있으면 차크라가 좀 각성되거든 그때는 이제 깨어나고 뭐 하기 더 좋아요. 좀 도움을 받죠. 남의 기운까지 그래서 안수해 주고 성령 세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고 대주고 아 그거 특수한 경우죠. 이렇게 해주고 뭐가 일어나야 돼? 성령이 일어나야죠. 성령이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대주고 몰라 하라 그러면 훨씬 빨리 생각이 진정되면서 성령의 현존을 잘 자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주면 우리가 우리 학당에서 이러고 있으면 멀리 간다. 학당이 멀리 갔구나 할 수도 있어서 자제합니다만 스스로 하는 게 좋으니까 어차피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준다는 거예요. 막 절박하니까 지금 교회 같으면요 입문 신자 되려고 왔습니다. 홍의학당식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써야 돼요. 체크사항이 있어요. 성령 안다 받았다 안 받았다. 딱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심 양심 분석 할 줄 안다 모른다 써내면 딱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빨리 그쪽 반으로 딱 가서 거기 딱 사도가 멘토가 붙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오늘 집에 가시려면 성령 받았다는 말 하기 전에 못 갑니다 하고 막 다그치면 알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나오겠죠. 받은 것 같아요. 보통 성령 무슨 수련 하고 하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요. 막 다그쳐서 안다고 할 때까지 다그치고 아닌 것 같아도 다 알잖아요. 뭔 대답을 원하는지 멘토가 다 아니까 미루고 미루고 참고 막 하다가 아무래도 집은 가야겠고 압니다. 그럼 가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진짜 받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알면 그럼 이 삶의 양식을 또 가르쳐주는 거죠. 아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막 사도까지 안 가도 일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도들은 이거 아주 본보기까지 돼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하고 이 삶의 새로운 양식을 이게 천국 생활 양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천국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천국의 삶의 방식 처음 접하셨죠? 이거 알고 성경 읽으면 다 얘기밖에 안 써 있어요. 이거 모르고 성경 보면 다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만 보여요. 누구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착각에 빠집니다. 왜? 애고를 자극하는 말도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특히 구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두리기 신약을 보시라고 권하는 그런데 이런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구약을 봐도요 욕심이 나오면 바로 사자를 잡아먹으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사자한테 먹힐 확률이 높아요. 구약 보다가 그래서 신약 위주로 보시라. 대충 이해되시죠? 천국의 여기서 이렇게 이미 여러분 이거는 영주권 나온 겁니다. 성령의 현존은 천국 탐험 가능 성령이 이미 본질로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여행 티켓 받은 거죠. 영주권 얻은 겁니다. 성령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여행 갔다 오는 거고 천국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현존이 안착해버리면 24시간 안착해버리면 여러분은 영주권자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시민권자 그래서 여러분 저대로 살면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산다는 거 오늘 아침에 나은이 얼굴이 유달리 표정이 좋아서 제가 좀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인스타나 오늘 하필 제가 미처 못 닫고 찍었는데 엄마 젖을 먹은 게 이렇게 말라 있었어요. 한 분이 천국의 정토에 사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한 얼굴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재밌었던 게 그러고 사진을 보니까 젖이 말라붙었죠. 진짜 이게 젖 빨다가 찍은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꿀 빨다가 찍은 거잖아요. 지금 어 요거 괜찮다. 정토 정토 사진은 여기 좀 꿀도 묻어있고 되게 행복 그 성령 안에서 행복하면 완전 꿀 빨며 천국에 사는 사람의 사진 아닌가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진짜로 지금 그 나은이는 천국에 살고 있겠죠. 왜 나와 남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 배고프다. 그러면 아니 나와 남이 없고 배고프다. 그러면 계속 공급되고 저지 공급되고 분유가 공급되고 그쵸. 울면 바로 막 천지가 반응해주고 뭔가 그래서 내 우주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울기만 하면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울기만 하면 돼요. 적절하게 천국이죠. 근데 이거는 천국에 천국을 닮은 거고 진짜 천국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한테 맡기고 성령의 뜻대로만 살면 나는 영원히 안식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금 그 아이가 엄마 안에서 보호받듯이 나는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온전히 보호해주고 있다. 성령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으면 천국이죠. 그 기분 들어야 돼요. 실전적으로 안 들면 그만큼 천국에서 벗어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를 갈고 계신 상태일 수 있어요. 억울하다. 나만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이 나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괴로움은 지옥이죠. 지금 내가 지옥 불구덩에 떨어졌는데 신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만 빨리 하고 쉬죠. 만약 그대들이 나의 말씀에 머물면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성화예요. 내가 내가 한 그 말 사랑의 진리 예수님이 내 말 했다고 안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 그럼 뭔 얘기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진리 나 그것만 얘기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 정의, 지혜, 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하라고 나는 전했다. 그 말에 머물면 이 소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머물면 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머물면 자 글이 잘 안 보여서 다시 쓸게요. 자 진리 직관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뭐예요? 성령의 진리예요. 성령의 영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면 이 소리가 성령 안에 머물면이죠. 사실은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머물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머물면 아니라고요. 싹만 난 거지. 그 진리를 분석하고 진리를 실천까지 해야 여기까지 다 했을 때 안주라고 할 수 있죠. 진리에 안주한 거 아닌가요? 성령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진리에 안주한다는 말을 따로 써주는 이유가 성령에 안주하면 칭의 성령에만 안주하면 성령 안에 있는 진리까지 이해하고 구현하면 진리에 안주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다른 표현이 진리에 안주한 거 성령에 안주하면 칭의 그래서 육체까지 영적 육체까지 얻으면 영화 이런 거예요. 그 진리에 안주하면 진리에 안주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미 진리에 머물면 말씀에 머물면이 먼저 나오죠. 그게 진리에 안주하면 내 말씀에 안주하면 진리에 안주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를 정확히 알 것이니 진리를 알아야 너네가 자유로워질 거다. 이 얘기는 실천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대로만 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선악 식별이 자유자재한데 자유죠. 여러분 삶에서 힘든 게 매 순간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게 올바른 판단인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선악을 정확히 알아버리면요. 아버지 뜻대로 그냥 판단하면 그만이에요.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 뜻대로 판단하려니까 어려워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이것도 난 좀 얻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매 순간순간 그 많은 내 욕심을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점을 칩니다. 정보가 없거든요. 내 욕심은요. 다 누구나 또 현상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진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게 진리기도 하지만 돈 돈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상계에서는 의식주를 다 뭐로 해결해요? 돈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일단 여러분 딱히 당장 목표가 없을 때는 돈이 많은 게 일단 목표죠. 왜?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도 또 이게 필요해요.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상계에서는 그러니까 세속의 진리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거 세속의 진리는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느 한 면만 얘기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성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지 세속의 진리를 부정하시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선악만 따져서 사시면 돼요. 요원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나한테 유리한 것도 찾아야지 어떻게 선악만 판별하고 살 수 있어 네요. 그런 걸 다 전제한 겁니다. 그런 걸 다 전제해서 선한 거 즉 돈을 벌어도 얼마큼 벌지 어디까지 벌지 어떤 방식으로 벌지 이것도 선악이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선악을 보면서 내 욕심 이걸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다 까발린 다음에 그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제일 자명한 방식으로 내 욕심을 성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누르자는 게 아니라 욕심을 성취하는 방식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게 옳다. 근데 난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고등 침팬치로 사시는 거고 그런데 나는 욕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 욕심을 성취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성취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파협을 해야죠. 선악만 식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모든 걸 다 책임져준다. 이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라. 그러면 의식주 다 해결시켜준다. 그게 뭐예요? 돈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상이 질리면서 돈도 이런상이고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돈도 벌고 도도 닦자. 엄불교에서 영육 쌍전이 이겁니다. 돈도 벌고 도도 닦자. 그걸 딱 동그라미 하나에 애고 문제도 해결하고 양심 문제 참나 문제도 해결하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거기 다 있다. 원망구족하게 다 있다. 성령 안에 다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바래요? 교회에서 돈이요.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선악 식별에만 너가 매몰되면 하느님이 나머지 다 도와준다니까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돈 벌려고 노력하면 도와준다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도와준다니까 이 얘기인데 아니 아버지 그래도 돈도 벌어야죠. 아니 내 얘기를 못 알아 듣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먼저 구하면 다 도와준다니까 이 얘기예요.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해요? 양심적인 방식으로 벌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하느님한테 결과를 맡기면 너가 생각한 거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니까 네 뜻에 딱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해결되게 도와준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이 널 죽이겠냐 이거죠. 동물도 다 옷 입혀주고 식물도 옷 입혀주는 하나님이 너 굶주리게 하겠느냐 먼저 하나님 뜻대로 너가 욕심을 성취하는 방식을 익혀라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선악만 따지고 살 수 있다고요? 또 이러신다고요? 여기서는 또 여기 기운에 음 맞다 하고 집에 가면 어? 이상한데? 선악만 식별하라고? 아닌데 이렇게 그럼 사람이 밥은 어떻게 먹어? 밥을 선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돈을 선하게 벌으라고 남의 것 짓밟고 벌지 말고 자 보세요. 경제도 그래요. 아니 경제가 이럽니다. 경제 경제활동의 목표가 뭡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돈과 도가 둘이 아니라니까요.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남을 도와야 돼요. 남을 도와줘야 남이 많이 도움을 받는 만큼 돈을 더 많이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서로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번다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식별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 거냐도 선악으로 따져보시면 나온다. 내가 만든 제품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나도 그 대가로 그 공덕으로 이윤을 얻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윤을 얻더라도 내가 한 거 이상으로 얻는 거는 원치 않는다. 또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게 될 테니까 난 내가 한 것만큼 딱 벌고 싶다. 이분은 도인이잖아요. 이분이 그냥 경제인 같으세요? 도인이에요. 훌륭한 경제인은 도인입니다.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이런 훌륭한 경제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잘 가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요. 여기다 기름을 넣어버릴까 막 이런 이상한 행 라면에다가 좀 이상한 걸 넣어버릴까 못 먹는 기름을 좀 넣어버릴까 뭘 해버릴까 이렇게 하면 싸다니까요. 아파트 지었는데 아파트 벽 부수는 거 봤더니 쓰레기 다 넣어놨더라고요. 공사장 쓰레기를 벽에 딱 넣어놨어요. 확장공사 한 대를 부수는 걸 봤는데 저도 말로만 늘 들었어요. 건설업 하시는 분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진짜 보니까 진짜 쓰레기 싹 버리고 왔더라고요. 알뜰하게 그분은 어땠을까요? 쓰레기를 확장공사 한 벽에다 쓰레기 넣을 때 어땠을까요? 이야 이게 딱 여기 딱 맞네 하면서 아버지가 날 돕는구나 막 쓰레기가 어떻게 넣으니까 다 맞아요. 딱 와 역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랬다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욕망을 성취하다 보면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 나라를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다 보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풍족해지고 남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공을 하시더라도 박수받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양임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 자녀의 생각이죠. 현실하고 혹시 아주 동떨어진 걸로 이해하실까봐 제가 말씀 좀 드렸어요. 높아심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대들의 영혼을 구원할 힘을 지닌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졌다는 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래요. 성령 안에 새겨진 겁니다. 원래 말씀이 성령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혼에도 새겨져야 되겠죠. 애초에 원래는 어디 새겨져 있어요? 성령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 안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혼에도 새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에 성령에 새겨져 있는 이 진리의 도장이 이 혼에도 찍혀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가 혼에 온전히 새겨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혼도 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그 경지. 그래서 그 말씀 사랑의 진리를 온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고 성령 안에서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혼에는 안 새기고 실천도 안 해버리면 엉터리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칭의 난 이미 의루어졌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그럼 성령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더냐.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더냐. 어 나도 그 말 들었다. 근데 안 한다. 그쵸. 그럼 분석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칭의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보다 더 처참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나 이런 분들 입장입니다. 야고보 입장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능멸한 게 돼요.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사도들은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아놓고 지랄되는 거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열리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피값을 조롱한 거예요. 칭의를 얻어놓고도 성령을 예수님 피값으로 성령을 받아놓고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더 처참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이건 야고보의 입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야고보서 이게 하나 더 남았는데 10분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